저 100살 넘었어요? 천살도 넘었지? 근데 여기서 뭐예요? 산신자리 내 편개치고 이리 살라고 누가 들떠밀었냐? 그 계집아의 환생을 조건으로 몸빵을 택한 거는 너야? 그냥 누구 기다려 그놈의 짓사랑은 해피인 사람이었는데 죽어버렸고 그래서 미련하기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됐냐? 아내 이랬어요 게다가 포기하다리게 순정한 거 마음이 다시 태어났지 맞구나? 나는 뭘 기대한 걸까?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가 그쪽을 세 번이나 뵙습니다 거리적거리지 않을게 내 앞에서 사라지지 마 뒤에 숨긴 건 뭐야? 꽃다발 같은데? 아냐? 왜 자꾸나 불에 죽는 거야? 다음 금융까지 못 찾으면 이 여자는 죽는다 혹시 나한테 네가 찾는 뭔가라도 있어? 차라리죠? 아내가 시험 잘 봐서 이렇게 하면 그런 그림이 안다 말거든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내가 준 여우 무슨 없더라고 헛다리 짚은 모양이지? 이전에도 세상의 비밀을 엿본 사람은 대부분 미쳐버리고 한 병을 다 죽였지 잘 상관없어 내 첫사랑은 한들기만 한 것 같다고 했어 내가 왜 왜 그래 난 짝조다 호생각 삼는다고 호생각 삼는다 잠조 친구는 잘 지났어 자 그 그녀가 누군지 내가 찾던 그 사람인지 고마워 이현 그 9살에 나도 30살에 나도 네가 있어서 살았어 이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제발 살아있어봐 푸심을 빼앗기 아름다운 딸기 아니 맥 저 steeds